자전거와 비접촉사고입니다. 제가 블박차 당사자고요. 소리가 없는 영상입니다. 아이고, 오디오 좀 켜놓으시지. 오디오 중요해요. 상대 측은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데.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? 오디오 켜놓으세요, 오디오요. 오디오를 왜 꺼놓으십니까? 왜? 물론 오디오를 꺼놔야 할 때도 있어요. 비밀요원. 자전거 두 대 저렇게 가면 안 돼요. 한 줄로 가야 되는데. 여기서 뒤에 가는 자전거가... 어... 아이고..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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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어허... 다시 보시겠습니다. 다시... 빵은 언제 했을까요? 빵은 이때쯤 빵 했어야 되는데 빵은 언제 했는지 몰라요, 오디오가 없어서. 그런데 이때인가요? 몸이 왜 이렇게 틀어지죠? 그러더니 아이코... 그런데 여기가 길이 울퉁불퉁하지도 않아요. 길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... 네, 울퉁불퉁하지도 않습니다. 2번 사고, 빵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그러는데요. 빵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어요.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? 자전거가 더 잘못입니까? 자전거 100%입니까? 빵을 하긴 한 것 같아요. 투표시작.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%,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0%, 자전거 100%이라는 의견이 58%입니다. 이거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.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빵을 하긴 한 것 같죠? 그런데... 이 앞에 분도 고개가 살짝 들어오는 거 보니까 빵 소리가 들리긴 들린 것 같아요. 그런데 빵을 가볍게 빵했는지 크게 빵했는지 그게 문제죠. 그런데 여기서 넘어집니다. 빵은 좀 미리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? 빵, 이때쯤 가볍게 빵. 그리고 안전거리 좀 지키면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. 자전거 100%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빵을 한 게 맞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잘못이냐 이게 문제죠. 그런데 빵을 좀 뒤쪽에서, 뒤쪽에서 여기 이렇게 빵 빵 빵 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졌다. 그러면 자전거 100%가 될 수 있어요. 빵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해요, 빵. 빵은 지금쯤 했어야 하지요, 지금쯤. 그런데 안전거리 두 가수 옆으로 비키는 걸 보고 가야 해요. 그런데 바짝 갑니다. 너무 바짝이에요, 너무 바짝. 그래서 자전거 100%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빵 빵 빵 빵 빵 빵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. 오른쪽으로 옆으로 비킨 다음에 지나가셨는데 앞쪽 안전거리 시키지 않은 것이 그래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두 발로 가는 자전거가 왜 이렇게 바짝 붙어요?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. 부담스럽잖아요. 안전거리 지켜서 비킬 때가 기다렸어야죠. 다시 한 번 투표해 볼까요?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. 그래, 한 변호사는 떠들어라. 나는 여전히 자전거 100%다.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. 왜 이렇게 바짝 붙어요? 그러니까 놀라잖아요. 바로 뒤에 오니까 차 계측을 느끼고.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죠. 블박차가 더 잘못, 자전거가 더 잘못, 자전거가 100% 잘못. 다시 한 번 투표, 시작. 빵을 작게 해서 저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44%,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48%, 자전거가 100%가 8%. 여러분, 이게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자전거 달 때 너무 바짝 붙지 마세요. 빵 할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빵빵.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빵빵. 그렇게 하세요. 저러다 자전거 운전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. 저러다.